정부가 분만, 소아, 중증 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올해 1조 4천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동안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.